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대 첫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여수의 섬에서 보았던 처녀귀신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를 타고 섬까지 들어가야 진짜 태어나서 자라온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대문만 열면 눈앞에 허니 펼쳐지는 바다가 너무나도 좋아서 금만나면 시골에 내려가자고 졸랐을 정도로 그곳이 친근하고 좋았습니다. 섬의 이름은 적금도라고 하여 그 안에 있는 저희 작은 마을들을 통틀어서 적금리라 합니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한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에서 금이 나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적금도에 상륙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 뒤편에 있는 동굴로 끌고 가 강제로 금을 캐는 노동을 시켰고 순진했던 섬 사람들은 그곳에서 번쩍이는 금들을 캐어 일본군에게 순순히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은 광복이 되고 나서도 소식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오랜 시간 섬에 주민들이 노동에 몸을 바쳐야 했습니다. 급기야 그 굴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앞바다에 버려져 물귀신이 되었다는 얘기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귀신을 봤던 상황은 아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명절이었던 만큼 섬 주변 여기저기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인분들까지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 전 막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의 나이였으며 밧줄로 단단히 동염에 얻어있는 긴 배에 뛰어올라가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전 중에 저희 할머님의 남동생이신 삼촌 할아버지께서 새로 산 보트에 절 태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살을 가르면서 멀찍히 뻗어나가는 보트가 정말 멋있어 보였기에 흔쾌히 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퍼를 입고 나오신 삼촌 할아버지가 먼저 보트에 오르시고 다음으로 제가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섬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꽤 빠른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보트는 금세 돌아서 섬의 뒤쪽까지 신나게 질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일제강점기 때 섬의 주민들이 노동을 했었다는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보인 것은 동굴 앞에 희미하게 떠있는 정체불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보트의 힘의 바람도 새차게 불었고 너무도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바퀴를 돌었지만 집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정말이지 무서울 정도로 차이가 심합니다. 오후 중에는 물이 갯벌까지 빠졌다가 저녁 7시 정도가 되면 바로 바닥에 있는 자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오르는데 하물며 걸어다닐 땅도 없는 뒷바다에 여인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여인이 서 있던 곳의 뒤편은 지금은 돌로 단단하게 막혀진 동굴이었고 형체도 희미했으며 아무런 미동 없이 절 주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동안 그 일로 인해 뒷바다에 나가서 어른들이 낚시를 하는 것조차 구경하기 싫어했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어른들께서는 그때의 섬뜩했던 이야기를 하면 믿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 일을 돌아보면 무섭다기보다는 쓸쓸하고 가슴 한켠이 슬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유일하게 제가 봤던 한 명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섬뜩하다거나 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복도에서 보았던 귀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그때도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업 중이었습니다. 교실에만 불을 켜놓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복도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날이 흐리다 보니 복도는 아주 깜깜했습니다.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해서 그 깜깜한 복도 쪽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형태가 빠르게 튀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땐 그냥 어디 급해서 튀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수업을 멈추시고는 바로 문을 열고 그 튀어간 곳을 바라보시더군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방금 튀어가는 사람 맞냐 이러시더군요. 저랑 몇몇 애들이 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그 애 없어졌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뭐 그렇게 뛰었으니 벌써 다른 데로 갔겠지 했는데 저희가 복도 끝입니다. 뒤에는 벽이라 막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잠도 오고 해서 정신도 없는 터라 귀에 벽이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사람이 뛰어가는가 보다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알겠더군요. 그날은 아주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그만한 속도로 달렸으면 소리라도 나서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사람이었다고 쳐도 아무리 빨라도 우리 교실에서 안 보이는 공간으로 가기는 무리였습니다. 제가 뛰는 걸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께서 문을 열고 확인하셨거든요. 별로 무섭진 않았지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이 2002년 동경에서 학교 다닐 때 이야기야 학교는 신주 국외엔에 있었고 내가 살던 기숙사는 코엔지라는 동네였는데 자전거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 왕복 340엔이나 하는 차비를 아끼기 위해 아침 저녁 두 번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했고 룸매였던 친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지 그런 어느 날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친구와 나는 수업 끝나고 학교 근처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밤 12시가 넘을 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하쿠니마츠라는 큰 길을 따라 나카노 사카오에까지 가는 루트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신주 구모라 스튜디오라는 건물 뒤쪽 골목길을 자주 이용했더랬어 큰 길 따라 가면 행인도 많고 종종 경철들이 도난 자전거 건물한다고 잡곤해서 귀찮아지기 때문에 조금 빙돌아도 한적한 뒷골목길을 이용했던 거였지 근데 그 골목길 입구에는 도저히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낡은 아파트가 있었어 건물 외벽은 형편없이 사갖고 덩쿠식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한낮에 지나갈 때는 그냥 별거 아닌 낡은 아파트였지만 한밤중에 지나갈 때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곳이었지 친구랑 자전거 타고 돌아가던 그날 밤처럼 부슬부슬 안기비가 내리던 밤은 더더운 말이지 처음에는 아무런 신경도 안 썼더랬어 비가 내리자 빨리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지 그런데 함께 가던 친구가 급하게 소변이 말했다며 노상 방류할 장소를 같이 찾자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멈추고 노상 방류할 곳을 찾다보니 눈에 띈 것이 하필이면 그 아파트였지 다른 곳은 사람이 사는 일반 주택들이라 담벼락에 몰래 시하기는 좀 그랬는데 저 낡은 아파트는 사람 사는 곳도 아니고 아파트 정문도 활짝 열려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후딱 싸고 오자라는 생각이 들었지 무척이나 급했던 친구는 자전거를 팽겨치듯 놔두고서 아파트로 뛰어들어갔고 나도 자전거를 세운 후 아파트로 향하려던 참이었어 그 상한 기명소리와 함께 친구가 뛰쳐나오더니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지 영문도 모른 나도 놀라 뒤따라 달려가다가 친구를 붙들어 진정시키며 왜 그러냐고 다그쳤지 친구는 한참을 말도 못하고 덜덜 떨다가 심호흡하더니 말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파트 안에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화장실을 빌리려고 했는데 막상 입구에 들어서니 너무 컴컴하고 무서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현관 입구에다 대충 싸고 튀려고 지퍼를 내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위를 쳐다봤지 아파트 현관은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1층 복도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맞닿아 있었는데 친구가 고개를 들어 쳐다본 곳은 2층 계단 쪽이었고 2층 복도와 연결되는 그 계단 끝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였어 깜짝 놀란 친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을 때 그 뭔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군 새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였다는 거야 너무 놀란 친구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온 거지 그렇게 서로 놀란 눈으로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다가 그래도 집에는 가야하니 버려둔 자전거를 찾으러 다시 그 아파트로 갔어 자전거는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세워둔지라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었어 나는 친구 말이 정말일까 싶어서 그 낡은 아파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저 어두운 현관 입구만 외신연스러울 뿐 뭔가 귀신 같은 건 보지 못했지 그렇게 나와 친구는 미친 듯이 페달을 밟으며 날라가듯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어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그때 본 그 사람이 비를 피해 들어온 노숙자였을 거라 생각하며 별거 아닌 듯이 잊어가려고 할 때였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른 반침 구로미 무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말하더라고 그때 너네가 말한 그 아파트 말야 어제 낮에 가봤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져서 도저히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어 근데 2층 계단 위에 사람이 앉아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었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